충남 논산 중학생 사건, 저희가 지난해 10월 맨 처음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뭐 들으셨겠지만 별의별 또 진짜 천인공로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가죠. 지난해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지인인 척 접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에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에서는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변태적인 범행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강도,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녀석 윤모, 윤모. 사건 직전에 말이죠. 또 다른 여성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젊은 분으로 부탁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참, 중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다른 여성을 피해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성매매 업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충남 논산에 있는 어느 빌라다 이곳으로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쓴 표현인데 젊은 분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받고 아무리 성매매 업소로라도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또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무슨 스포츠 게이트볼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예약금도 미리 보내겠다고 실제로 10만 원도 입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매매 업소에서 뭔가 이상했겠죠. 문자메시지만 들컥 보내니까 보내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사실은 그때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던 거죠. 저 녀석은 말이죠. 나이만 중학생일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만 청소년이지 성인 중에서 아주 악질 범죄에 뺨을 치는 그런 범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가해 중학생이 여성을 유인하려고 한 이유가 오토바이 있다. 지금 이제 방점이 자꾸 오토바이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7대의 오토바이를 훔쳤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메모를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최초에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해서 젊은 사람을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오토바이에 국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매매 업소 여성도 일종의 성적인 타겟이 될 수 있었고 결국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중년 여성을 오토바이 태워서 초등학교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게 오토바이가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정말 천인 공로할 여러 가지 어떤 성폭행을 비롯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던가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오토바이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돈을 뺏는다고 하면 그럼 돈만 뺐지. 왜 그 당시에 자기가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까지 했느냐. 그런데 이 가해 학생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학생이 윤오 씨라는 학생이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학생이라는 윤 씨가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합시고 지금 쓴 게 공개가 됐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안 좋은 기억을 갖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기억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신랑이 붙었다 이런 정도에나 쓰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몇 년 후에 나가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왔어도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랍니다. 아니 지금 저는 도저히 부모의 태도도 그렇고 이 중학생이라는 글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는 판사님한테만 편지 보내 죄송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성한다는 게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사과조차 없었던 걸 아마 지적을 했든지 변호사가 그래도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기억을 갖기 위해서 죄송하다. 글쎄 저게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걸까요. 이 피해자 40대 여성 피해자분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가 처음 보도를 하고 나서 한동안 이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었어요. 피해자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살만 찌고 있는데 나는 정차 밖에서 생활을 못한다는 거지. 이게 너무 아프고. 한 숟가락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 자신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말 못해. 애들이 안 되면 나를 못 사는 거야. 저희가 연락이 안 닿았던 이유가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연락 두 절 상태셨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저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가해 중학생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냥 자기 합리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재판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에게 저런 형식적으로 반성문 비슷한 걸 보내서 나의 어떤 죄를 갖다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두 아이들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갖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제가 나와서도 그러면 이게 벌써 출소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지금 마음에 정리가 안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할 상황까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은 혹시 이게 또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위 저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저게 철저한 정신적 인격적 살인과 같은 개념이 되고요. 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세상을 떨 때까지 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못할 겁니다. 백병 의사님. 저 녀석 신상공개 못합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죠. 이름도 공개 안 됩니까? 특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현행법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가 15살이라는 애가 했던 범행의 전체 과정. 저희가 방송에서 범죄 내용을 정확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 과학적이고 변태적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빠르면 5년 안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지만 시청자분들도 납득하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춰야 된다. 소년범행에도 죄의 중암에 따라서 그의 상한은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또. 미성년자를 과연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그런데 이 정도 범행을 범한 사람이 15살의 이유만으로 5년을 채우고. 이게 만약에 성인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중앙에 처벌을 받겠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과연 정의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남 논산 중학생 윤. 다 충남 논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워낙 충남 논산에서 충격을 안겨가지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논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얘 누군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